이번에도 마늘을 보내고 또 마늘을 보냈냐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? 이렇게 먹는 거야? 대가리가 무슨 소련 대가리냐 뭐 뭐라고 말라 뭘 가져가 여기서 해먹게? 이거 덮바라계랑 타러 이거는 엽떡이 아니고 엽기 닭돌이탕입니다 제일 안 매운 맛으로 시켰어 너무 매운 게 너무 매워요 살벌하게 매워가지고 음식이 아니에요 제일 안 매운 맛으로 먹어야 좀 좀 단짠 이거 소금도 쳐야 되나? 아 그냥 뭐 계란 없어져 되지 아 됐어 됐어 어차피 나 그 이빨도 안 닦아가지고 지금 아 진짜 그 저기 그 감각이 없어 아 어쩐지 똥냄새 나더라 두리 똥냄새 유리 언니 실제 이상형이 궁금하다 야 인마 존맹구야 내가 옆에 딱 있는데 뭔 실제 이상형을 궁금해 확 나 쌀먹어라 나 이런 남자 맞지? 좀 먹자 아 누가 물어갔어 그딴 거 이상형이 어딨어? 자기 이상형은 절대 만날 수가 없어 살면서 인정? 노인정 존맹구야 난 넌 내 이상형이야 나도 너야 아 내가 그럼 네가 먼저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근데 나는 원래 옛날부터 말했어 그거는 아 몇 번을 얘기하냐 방송에다가 아 유리야 나도 너만의 남자이고 싶은 거다 알겠냐 원래 그렇다 나이를 먹어도 사랑하면 응애 두모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해 봐 응 아 이빨에 겁나 꼈어 이빨 안 닦아가지고 아니 씨 봉쇠야 이빨 닦고 안 닦고 문제가 이게 고춧가루가 많은 음식을 먹으니까 너 이해해 봐 깡냉이 싹 다 뽑아서 구상에 박아버릴까 안 먹어 아 이게 그게 빨간 음식 먹는데 다행히 튀지 안 먹어 야 야 우리 동네 이거 팔아 뭐 무사하지마 이거 위이기도 왜 안 팔아 아니 이걸 그러면 아 우리 동네 씨 팔 팔지 그래도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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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소리에 묻히잖아 내봐 아 나 못하겠어 나 이거 땐 뭘 씹어야지 아 먹고 있어 지금 이 안에 계란 나는 이거 하면은 턱이 아파 씹어봐 일단 내가 저기 시협토충이 뭔지 내가 저기 먹어볼게 응 하면 저 시원하게 쩝쩝 한번 해봐 난 이거 안 되지 인강 언제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같아 쩝쩝은 말이야 일단 중요한 게 복식 호흡을 할 줄 알아야 돼 쩝쩝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여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나오는 곳이야 굉장히 어 어려운 기술 중에 하나인 겁니다 쩝쩝이라는 게 턱 근육도 되게 중요하고요 아 쩝쩝이 뭔지 내가 잠깐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하지마 이거 아 이건 진짜 못 참겠어 말했지 쩝쩝거리는 거는 저기 콜라보라고 아 아 진짜 야 두목이 좋아하는 거다 다 아이고 야 뭐 한다고 나 장난으로 그냥 과일 좀 과일 좀 보내봐 했더니 진짜 나 이거 내 거 내가 따줄게 꽃밥만 해줘 아 싫어 진짜 이빨 안 닦았잖아 아 진짜 존맹구야 뽀뽀를 이빨로 하냐고 실례 좀 하지마 진짜 뭐라고? 실례하지 말라고 아 머리 아 파파야 잘 먹을게 이거 야 야 넌 저번에도 양파를 보내는 아니 그 저 양 마늘 저번에도 마늘 보내고 또 마늘 보냈냐 이거 어떻게 먹는 건데 이렇게 먹는 거야? 대가리가 무슨 소련 대가리냐 대가리가 무슨 소련 대가리냐 딱 봐도 그 아래 거 빼먹어야지 그 그 그렇지 왜왜왜왜 빨리 봐봐 빨리 봐봐 맛있어 아 뻥치지마 아 진짜로 맛있어 진짜야? 응 먹어볼까? 먹어봐 진짜 새콤새콤 달콤달콤하고 아 뭔가 비주얼이 그 그 뭐지? 그 악마의 열매? 그거 그거 그 메리안 안 먹어 안 먹어 아 그만 아니야 진짜 아니 안 먹어 안 먹어 멜로 너무 좋아 달고 부드럽고 야 이거 그라샤 이거 맛있네 이거 진짜 이까신용이다 아 맛있어 맛있어 난 멜로 안 좋아해 아 존맛해 진짜 과일은 다 싱싱한데 여기 뭐 파파가 몇 번 시켜 뭐 와서 먹어봤는데 나쁘지 않아 다 나쁘지 않아 다 야 근데 이거 많이 먹어야겠다 두 개 갖다 양 야 개잘먹 나 살면서 나 과일 이렇게 많이 먹는데 처음 봤어 두 개 갖다 안되겠다 이거 존맛 행인가봤네 이거 아 맛있는데 나 하나 먹어봐야겠다 진짜 맛있어 나는 딱 내 스타일이야 이거 잠깐만 먹어봐 그 씨는 버려야된대 씨를 빨아먹어봐 이거 뭔데 맛있어? 그치? 내가 이거 많이 먹잖아 지금 이거 맛있단 게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는 거야? 됐어 너 먹지마 내꺼야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 야 존맛 땡인데 이거? 응 이거 뭔데 맛있어? 내 이탈이야 이거 진짜 야 파파야 잘 먹었다 니가 여태까지 보내준 것 중에서 과일 나 이거 처음 먹었다 나도 처음 먹어봐 이거 태어나서 태어나서 나는 신기하게 생겨가지고 한번 먹어봤는데 어우 이거 존맛이네 음 비싸겠지? 응 몰라 아 그냥 이거 먹어 그냥 먹고 심하게 해 그냥 뭐 그거 지똥만큼 남은 거 뭐 소련 대가리도 아니고 아 자꾸 소련 대가리라 그래 아 진짜 기분 나쁘네 필리핀 대가리가 이거 내가 왜 또 무슨 맛인지 알아? 계속 빨아먹잖아 응 그 맛도 약간 난다 뭐? 앵두 앵두 먹어본 적 있지? 아 누구 원신인으로 하나 상에 먹어봤지 아 진짜로 계속 빨면은 씨를 계속 빨잖아 그러면 앵두 맛도 좀 나 그래 맛있어 내꺼는? 이해해줘 아 아 야 나 진짜 처음으로 이거 먹었다 나 웬만해서 이렇게 안 먹는데 어우 이거는 맛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